나도 왔어 어? 아... 선물 안 들고 왔네 차이 있네 아 가면서 주면 됩니다 어차피 같이 나가니까 지지직은... 지금 이게 400분 정도 보는 게 이게 실시간인가? 아니면 좀 나중에 적용되는 건가? 실시간인데 조금의 그 몇 초 한 몇 분 들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즉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? 그냥 계속 다 찍히는 거야? 일단은 아직은 베타 때문에 배성제 10... 쓰읍... 저게 좀 걸리는데 아이디들이 다 이미 팔렸나보네 그 콧발빵의 손님은 오늘 연락은 먼저 주셨는데 얼마든지 그... 만들어주셨던 배성제 10 닉네임 그거는 배성제 10을 그분이 갖고 계셔? 네, 네 한글로 10 그거는 갖고 계셔요 아... 사실 이미 받았어요 그 아이디랑... 근데 한글로 하는 게 맞는 거지? 영어보다는 사실 뭐... 검색할 때 뭐가... 검색할 때는 근데 어차피 배성제라고 검색하면 그거 두 개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... 음... 이로 좀 아저씨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뭐... 아마 주시려고 미리... 사실 뭐... 해 주신 거... 선점해 주신 거 같은데 준비성 있으시네 응 바꾸는 과정... 지금 뭐가 나... 자꾸 십성제의 배라고 하니까 빨리... 십성제... 굳어지기 전에 네 자, 그러면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생방 때 취직으로 보는 거야? 네, 생방... 생방... 생방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아, 매트도 안 입고 왔나? 네, 끄겠습니다 네, 같은 채널이고요 네, 같은 채널이고요 네, 네,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